한편 월터의 안내도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어서 월터는 사제폭탄의 흔적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증거인멸을 끝냈다 싶은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시각 단속국 요원들은 폐허가 된 제조 씨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모두의 행적이 찍힌 CCTV가 발견됩니다 그 사이 해결사는 몸을 회복했는데 그에게 거스의 사망 소식이 전달됩니다 분노한 해결사가 월터를 족치러 달려가는데 이들에겐 당장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노트북 원장대가 형성되는데 거스의 노트북은 이미 단속국에서는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 원장대도 이 일을 알게 되고 더욱 네 째 로봇과 부상된 날 저의 노트북 원장대가 2nd, 2nd, 2nd. 2nd, 2nd, 2nd.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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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else do you need to know? We got to do some things good with this stuff. Give them a chance. Might as well be on the moon. Lunatics like you want to break into them. We have to get it out of there. We just need to destroy what's on it. Now you want to kill a bunch of cops. Say this device inside that room is one quick fire is all it would take. Or, what about a magnet? What? The next day, Nocturic on the end of the day. You want to talk money? I don't actually have any money right now. This is an IRS. I'll pay you back. If you have any brains, you'll take that money. Today. Right now. This is a three-man job. The next day, Stauron, Walter Hanhue, The police will be called. They, they may call. What? Why are the police gonna call? The police? There was an incident. With Beneakki with the... Ted's dead. No no. He just woke up. He just woke up. 같은 시각 노트북 원정대는 자석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자석의 성능은 완벽했죠 며칠 뒤 월터 아내가 테드의 병실을 찾아오는데 테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월터 아내는 이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테드가 입을 다물 것이 확실해지자 월터 아내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날 밤 해결사가 경찰서에 잠입하고 월터 아내의 본심 먼저 그렇게 노트북 파괴 작전이 시작되는데 let's just go hang on 설상가상 경찰들이 무더기로 투입되는데 노트북 원정댕 이미 사라진 뒤였죠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은 증거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안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한편 혼란을 뒤로하고 범죄자 부부가 제외하는데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점점 흑화되어 가는 가운데 경찰들은 거스의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해 갔고 막다른 곳에 몰린 이 남자 슐러는 조용히 화장실로 숨어들어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한편 핑크맨은 사라진 독에 대해 계속 신경쓰고 있었고 잠시 후 월터는 핑크맨과 같이 독을 찾는 척하는데 이 안에서 월터가 숨겨둔 독이 나왔고 그렇게 핑크맨은 계속해서 월터에게 노란하게 됩니다 끈내로 월터는 해결사의 집을 찾았고 그렇게 해결사는 월터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이 행크는 단속국에 복귀했고 그렇게 거스와 그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결사는 거스의 또 다른 동업자 리디아를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커스의 조직원들은 불안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번엔 해결사가 조사받을 차례였고 요원들은 해결사를 압박해보지만 해결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결사가 떠나려던 순간 핸크의 진짜 공격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월터는 제조를 할 만한 장소로 물색하고 있었고 얼마 후 해결사는 예전 조력자 초의 연락을 받는데 이곳은 리디아가 보낸 킬러가 있었고 잠시 후 해결사가 초의 집에 도착하는데 해결사는 이 상황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죠 그날 밤 해결사가 리디아의 집에 숨어드는데 이 순간 해결사는 결국 돈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결사는 월터는 동업자가 됩니다 그날 이후 해결사는 문제의 11명을 단속하기 시작하고 월터 일땡은 새로운 제조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았고 그날 밤 결국 사울은 마지막 후보 방역업체를 소개하는데 이곳을 둘러보던 월터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월터는 방역을 위해 격리된 집에서 약을 제조할 생각이었고 이중생활 중인 잭 일당도 월터의 마음에 들었죠 이중생활 중인 잭 일당도 월터의 마음에 들었죠 며칠 뒤 월터와 핑크맨은 새로운 제조실 즉 남의 집에 출근했고 그렇게 새로운 제조실에서의 첫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도전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한편 월터 아내는 테드 사건 이후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불길한 야감이 드는 가운데 첫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수익은 많지 않았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 떼주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13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월터는 살을 수리하러 오는데 문득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월터는 내면의 욕망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헹크가 리디어의 회사에 찾아왔고 그렇게 거스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잡혀가는 가운데 리디언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한편 월터 아내는 아이들과 월터를 격려시키길 원했고 그렇게 월터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사이 헹크는 거스의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었는데 버거 메이스터, 메이스터 버거 메이스터 버거 여기 남은 5,000 miles away 5,000 miles away 그날 저녁 월터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 그때 월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해결사 한 핑크맨을 리디아에게 보냈는데 리디아는 이미 단속국 요원들에게 감시당하는 상태였죠 한편 월터 부부는 아까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월터 아내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판단했고 월터는 당연히 아내의 욕을 거부했는데 다음날 모두가 리디아 사건을 알게 되고 다음날까지 다음날까지 이에 대한 월터의 답은 이어서 핑크맨이 월터를 따라나오는데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핑크맨을 보며 월터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믿게 되죠 얼마 후 월터는 승진하는 그를 축하하러 오는데 사실 월터가 이곳에 온 이유는 리디아가 감시를 당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이어서 리디아를 잡아온 월터 일당 그렇게 진실게임이 시작되는데 리디아를 차지하던 순간 리디아를 차지하던 순간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리디아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철로를 점검하러 온 월터 일당 며칠 뒤 철로를 점검하러 온 월터 일당 이들은 들키지 않고 원료를 훔칠 계획을 세웠고 이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며칠 뒤 미디어가 열차 정보를 입수했고 마침내 열차 털이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열차가 멈춰 산사인 월터 일당은 원료 바꿔치기에 돌입하고 월터 일당은 원료 바꿔치기에 돌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인공 버프였고 그렇게 이들은 원료 1천 갤런을 훔치는데 성공하는데 이 순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들은 불산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핑크맨은 토드를 쫓아내자 주장하는데 그렇게 토드는 일당에 남기로 하고 그런 가운데 요원들은 해결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결사는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같은 시각 핑크맨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월터를 보며 핑크맨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잠시 후 월터가 사무실에 오는데 해결사는 핑크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핑크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월터 일당은 와이 대금합니다 얼마 후 거물 데클렌을 만나러 온 해결사 핑크맨 데클렌은 월터 몫의 원료까지 원했고 잠시 후 핑크맨이 월터를 설득하러 오는데 그렇게 무의미한 대회가 끝난 뒤 월터는 해결사와 핑크맨 몫의 원료로 훔치기로 한다 그렇게 무의미한 대회가 끝난 뒤 월터는 해결사와 핑크맨 몫의 원료로 훔치기로 한다 그렇게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해결사가 잠시 사무실을 비우는데 이대로 포기할 월터가 아니었고 잠시 후 해결사가 돌아왔을 때 원료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데클렌을 만나러 가는데 월터는 우리 셰이나 모든 것을 다 attacks 그렇게 월터는 새로운 유통망을 갖게 됩니다 그내로 해결사는 월터와 손재를 선언하고 그가 맡은 일은 부하들의 몫을 챙겨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결사는 뒷세계 생활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며칠 후 요원들이 뒤늦게 해결사의 집을 수색하러 오는데 이미 이곳엔 아무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 사이 월터는 핑크맨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데 당신이 지수한 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돈이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내 돈을 좋아해? 그가 그 돈을 다하는 것 같고 당신이 어떻게 할지? 이 돈을 först아?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이 사람을 미칠 수 없네 당신이 내 돈을 깨지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돈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당신이 내 돈을 다하냐? 당신이 왜 이런 돈을 원하는 것 같고 당신이 내 돈을 다하냐? 당신이 이것을 감소할 수 없었고 당신이 너무 감소할 수 없었고 당신이 너의 돈을 다하냐? 결국 핑크맨은 월터를 떠났고 같은 시각, 항크는 새로운 댄서를 손에 넣습니다. 한편, 월터는 급한대로 토드를 조스로 고용하는데 토드는 열심히 월터를 도왔고 그렇게 토드가 월터의 마음에 드는 사이 해결사의 변호사는 은행에 왔는데 이곳에 단속국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월터는 도창기를 회수하러 왔고 I know, but I'm such a mess. I'm just screwed up so much. Do you have any coffee? Maybe a cream, right? Yeah. 그렇게 월터가 숨을 돌리던 순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월터는 즉시 해결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해결사가 급히 몸을 숨기는 사이 해결사가 급히 몸을 숨기는 사이 월터는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What can we do? Besides pray that he gets away And he flips It's goodnight, John boy Look, he won't flip There's nine guys, Will 때마침 해결사가 연락을 해왔고 Hey, whoa, whoa, it's him. I got you on speakerphone with the brain trust. I got a go bag at the airport. Where I can't get close. Get it to me as soon as possible. Right now, hoping I do something stupid. Jesus, I'll do it. Tell me where to get this bag. 그렇게 월터가 해결사의 은신을 돕기 시작하는데 월터가 해결사를 돕기로 한 것은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월터의 자존심에 금이 갔고 잠시 후 월터는 토드를 불러 해결사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데 I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Okay. 하필 일대 핑크맨이 찾아왔고 I need to talk to you, private. What's the story? You get the mic? He's gone. What about those nine guys? And I handle it. 그렇게 월터가 흑화되어 가는 가운데 거스의 부하들은 앞다투어 입을 열려 하고 같은 시각, 월터는 리디어에게 목록을 받으러 오는데 그렇게 살생구가 월터의 손에 들어오고 그날 밤 월터는 토드의 삼촌에게 이들을 제거해달라 사주합니다. 다음날, 월터가 타이머를 맞춤과 동시에 각각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거스일당 전원이 제거됩니다. 그날 이후 사업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고 리디어와의 커넥션을 통해 유럽에 수출까지 하게 되며 월터는 거금을 긁어모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터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어떤 창고에 오는데 월터 아내는 이제 그만 월터가 사업을 그만두기를 원했고 다음날, 핑크맨을 만나러 온 월터 월터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핑크맨의 몫을 주기 위해서였고 이어서 월터는 아내에게 진심어린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월터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하필 행크가 게일이 월터에게 선물한 책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크는 하이젠버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행크는 하이젠버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행크는 충격에 휩싸인치 운전대를 잡았고 이어서 행크는 게일의 필체를 대조해 보는데 이건 빼박 게일의 필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리디아가 월터를 찾아오는데 월터는 현재의 평화가 깨지길 원하지 않았고 그 사이 행크는 지난 사건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증거가 월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핑크맨은 자기 나름에 속죄를 하려 하는데 사울은 이 상황을 즉시 월터에게 알렸고 잠시 후 월터가 핑크맨을 만류하러 옵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past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인간에들은 정치적으로 생활을 만들고 왜 Kayleigh Ehrmantrout? 누가 지지없는 사람을 잡고 제 부모님의 내 부모님을 잡고 제 생각대로 죽을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 상황을 믿을 때 그렇게 뻔뻔하게 핑크맨을 속인 뒤 월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월터의 속이 뒤집어졌고 이어서 월터는 게일이 선물한 책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 월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차로 향하고 그 사이 핑크맨은 500만 달러짜리 방황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월터가 헹크를 떠보러 왔고 헹크는 뻔뻔한 월터에게 분노를 터뜨리는데 결국 헹크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는데 끝내 월터의 가면이 벗겨지고 맙니다. 그렇게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고 이제 월터는 아내를 만나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데 헹크가 한 발 먼저 월터는 아내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월터 아내는 해. 헹크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 사이 월터는 싸울의 부하들을 창고로 보냈는데 이들의 역할은 범죄의 증거 돈을 옮기는 것이었고 잠시 후 사막에 도착한 월터는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막에 어딘가의 돈을 숨긴 뒤 월터는 흑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후 월터가 깨어나고 이 순간 월터 아내의 선택은 남편의 완벽한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리디안 데클라네 제조실을 방문하는데 이 제조실은 청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은 리디아와 토드 일당이 작정하고 꾸민 것이었죠. 한편 헹크는 복잡한 기분으로 출근하는데 하필 이때 핑크맨이 잡혀왔고 이렇게 한편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한편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Mr. Pinkman, I might be able to help you out. It's your partner, Heisenberg, your own vault. So I got an offer. A little meth business. Make all this go away. Eat me. You really did a number on you, didn't it? Happy people, you don't go around. You see, I get that. And we can put them away. 이에 대한 핑크맨의 답은 I'm to you. 이어서 사울이 나타나고 Detectives, I'm invited you to leave. What is up with you? Why didn't you call me the second you got arrested? Jesus, just chill out. Chill out, no. 같은 시각 월터는 아들에게 암이 재발했음을 알리는데 Yesterday I passed out. A little shadow on my love. My doctor put me right on a new round of chemo. What now? Well, don't worry about this. I'm responding really well of treatment. 월터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이용해 헨크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So why don't you go on and help you, Aunt Marie? I'm staying, not leaving. 이어서 월터 보브가 헨크 보브를 불러내는데 Okay. I'll start. She here to confess. There's nothing to confess. To talk about Walter Jr. What this will do to him. Hearing these things. Tear this family apart. How can you sit there and listen to this? It's in the past. There's nothing to accomplish. Where the lies begin and end. Just found out that my cancer is back. Put this on top of that. It's not right. Why did you kill yourself, Walt? Well, maybe you should just go ahead and die then. He's not getting off that easy. What do you think you're just gonna walk away from this thing?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의문의 CD 현장을 담긴 채 그렇게 월터 부부는 떠나가는데 이 안에는 월터의 가짜 진술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This is my confession. If you're watching this tape, I'm probably dead by my brother-in-law, Hank Schrader, for over a year now and using me and actions that he made through his career reeling from a cancer diagnosis. Hank had a partner, a businessman named Gustavo Fring. Hank sold me into servitude. Hank and Fring had a falling out. I guess you call it a hit. Hank was seriously injured for $177,000. It was in hell. $177,000. They told me it was gambling money. Oh gosh money. What do we do? 그렇게 Hank는 쉽사리 월터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월터는 핑크맨을 만나기로 하는데 그렇게 핑크맨은 월터에게 설득당하고 이제 핑크맨은 신분 세탁 후 새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럼 핵 determination that this is not going to take you out. One hour. OK, he'll be there. Ask me to send you out with something extra. Hey, whoa, whoa. What are you doing? This guy is not gonna take you. I'm gonna get a bag for this cash. Pick-up spot, then he's gonna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 ready? Yeah. Excuse me. 잠시 후 핑크맨은 픽업 차량을 기다리며 담배를 찼는데 이 순간 핑크맨은 담배값 속의 독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깨달았고 이 일의 배후에는 월터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핑크맨은 신분 세탁을 포기하고 사우르 사무실에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분노한 핑크맨이 월터에게 행하고 사우르 이 상황을 월터에게 알리는 사이 핑크맨은 월터의 집에 도착했고 잠시 후 월터도 집으로 들어오는데 핑크맨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단 월터는 청소업체를 부르는데 결국 월터는 가족들과 함께 며칠간 호텔에서 지내기로 하고 그날 밤 사우르과 접선합니다 그렇게 월터가 핑크맨을 찾는 사이 핑크맨의 행방이 드러나는데 복수를 실행하려던 순간 핵크가 나타났고 그렇게 기묘한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내로 핑크맨은 진술 영상을 찍기로 하고 이었사 요원들은 월터가 핑크맨에게 남긴 메시지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핑크맨은 도청기를 부착한 채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월터의 근처엔 수상한 남자가 있었고 그렇게 둘이 서로를 오해하게 된 가운데 다음으로 월터가 할 일은 살인청구였습니다 같은 시간 핵크는 월터를 잡을 다음 작전을 시작하는데 핵크는 사우르브와 휴일을 찾아왔고 그렇게 핵크가 월터를 잡을 단사를 얻은 가운데 월터는 토드 일당을 만나러 옵니다 다음 날 월터는 핑크맨을 불러낼 미끼 안드레알 만나러 옵니다 안드레알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핑크맨의 휴대폰은 핵크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월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이제 핵크가 월터를 잡을 덫을 설치합니다 그날로 월터에게 충격적인 사진이 도착하는데 그렇게 돈을 숨겨둔 것으로 질주하는 월터 그런데 이곳엔 아무도 없었고 핑크맨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월터는 토드 일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곳에 핵크가 나타났고 결국 월터는 작전 취소 능력을 내립니다 그렇게 월터는 체포되고 이어서 핵크는 이 상황을 아내에게 알리는데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한 순간 토드 일당이 등장합니다 월터는 있는 힘을 다해 작전 취소를 외치지만 돈 냄새는 맡은 토드 일당의 귀에는 월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결국 교전이 벌어지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토드 일당과 달리 요원들은 교전별룡 상태가 되었죠 그때 월터가 정신을 차리고 월터는 어떻게든 핵크를 살리려 하는데 핵크는 이미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핵크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토드 일당은 월터의 돈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월터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월터는 이 모든 일이 핑크맨의 탓이라 여겼고 그렇게 핑크맨을 끝장내려던 순간 이어서 월터는 핑크맨에게 막타를 날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핑크맨은 토드 일당에게 끌려가고 이제 월터에게 남은 것은 천만 불 뿐이었습니다 한편 월터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에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이 핑크맨은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옥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핑크맨은 이제 또 다른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드레아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고 그렇게 핑크맨이 토드 일당에 노예가 된 가운데 월터는 가족들과 도주할 준비를 하는데 잠시 후 가족들이 도착하고 가족들은 이 상황에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한편에 도착했고 한편에 도착했고 한편에 도착했고 마지막 발악으로 월터는 아직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월터는 딸만이라도 데리고 살기로 하는데 어린 딸은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고 같은 시각 월터의 집엔 경찰에 출동했는데 때마침 월터의 전화가 걸려오고 자신이 모든 죄를 떠안을 생각인 월터의 의도를 이 순간 그의 아내가 알아챕니다 그런데 월터가 통화 중이던 이곳은 소망사의 옆이었고 그렇게 월터의 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월터는 새 삶을 살기로 하죠 한편 토드 일당은 행크의 집을 털며 핑크맨의 자백영상을 훔쳐갔고 그렇게 핑크맨의 목숨이 잠시 연장되는 사이 핑크맨은 탈출을 준비합니다 그런 가운데 월터의 은혜는 경찰에 취조를 받고 있었고 그날 밤 요원들이 월터의 집을 감시하는 가운데 토드 일당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월터 은혜는 목숨을 건졌고 다음 날 토드와 리디아가 잡선하는데 이들이 핑크맨을 갈아 넣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을 세우는 사이 신분을 세탁한 월터는 안정가옥에 도착합니다 한편 핑크맨은 얌전히 노예 생활 중이었는데 모든 것을 체념하듯한 핑크맨의 모습에 토드는 방심했고 그렇게 핑크맨의 탈출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결국 토드 일당에게 발간된 핑크맨 이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핑크맨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월터는 나날이 쇠흑해져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월터는 아들에게 유산을 전하기로 합니다 auer 말reflex 차별이 vampires 모델 стать 그런데 아들은 월타를 혐오하고 있었고 이 순간 월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렇게 월터는 경찰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는데 그때 그레첸 부부가 공개적으로 월타를 모욕했고 그렇게 월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월터는 뉴멕시코로 돌아왔고 그날 밤 그레첸 부부의 집에 월터가 나타납니다. 월터가 원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기부 형태로 돈이 전달된 것이었고 그리고 당신은 내 아이들에게 가야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당신은 내 돈을 가야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내 돈을 받지 못하지만 국료로 정상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비용이 제 돈을 받지 못하지만 당신이 돈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내가 나의 돈을 갈 수 있습니다. 굿비. 그렇게 공포와 협박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월터가 고용한 암살자들의 정체가 공개되는데 이들의 정체는 핑크맨의 친구들이었죠 그렇게 월터는 핑크맨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되고 다음날 폐허가 된 자신의 집을 찾은 월터는 숨겨두었던 독 리신을 챙깁니다 이어서 리디아와 토드가 만나는 곳에 월터가 등장하고 그렇게 월터가 떠난 뒤 월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잠시 후 월터는 화려한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족이 보고 싶어졌고 그나로 실로 오랜만에 아내를 마주하는 월터 나하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이를 위해 나는 필요한 것보다 제가 저의가 그녀는iu 그들은 얇은 도전에 대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계절을 해 주셨습니다. 뭐? 에서 공원에 대한 공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I have to hear. 나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다시 바다 가끔. 그렇게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월터는 토드 일당의 아지트를 찾았고 월터는 토드 일당의 아지트를 찾았다 잭은 엉망이 된 핑크맨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는데 그 사이 월터는 차키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만신창이가 된 핑크맨이 들어오고 월터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척 핑크맨에게 달려드는데 그렇게 토드 일당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이제 월터는 핑크맨의 손에 죽기로 하는데 핑크맨은 끝내 월터를 죽일 수 없었고 그때 죽은 토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렇게 모든 복수가 끝나고 애증관계인 두 사람은 말 없는 인사를 나눕니다 월터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고 그렇게 뒷세계의 왕 하이젠버그의 삶은 끝이 납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방영된 브레이킹배드는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이 말겸 진단을 받으며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뒷세계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리즈 전체에 걸쳐 엄청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빠져드는 스토리라인에 힘입어 2014년 이 시리즈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가히 역대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작품이니 꼭 풀버전으로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힘을 숨긴 찐따화학 선생님의 이중생활을 그린 드라마 브레이킹배드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무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